혹시 에이스는 특혜가 있나요? 에이스 과자를 먹을 수 있어요. 오 노 제 당신의 들이 대 오를 들입니다. 이 비겜을 받은 것 같고요. 이 비겜은 무엇인가? 이 비겜은 모든 것이다. 이 비겜은 무엇인가? 이 비겜은 무엇인가? 이건 당근 부분은 없는데? 이거 싱크리톤이야 대시랭트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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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앞에 뭐라고 써요?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패스워드를 찾으시오 아 이 모음 자음으로? 네 근데 이게 숫자로 돼 있나? 한글로 뭐 영어로 돼 있나? 아니 그니까 그냥 힌트인 거지 예를 들어서 매니저님이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매니저님이 질문이거나 근데 데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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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지니어스 야 이렇게 너무 빨려보이며 기간이 인정 음 데뷔 데뷔? 데뷔 리... 아니, 데뷔 쉽게 해놓으셨어요. 아니, 아니야. 근데 이거는 너무 생각이 났어. 데뷔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데뷔... 데뷔를 새! 생... 생각해! 생... 생... 데뷔를 생...피! 생...뜻! 생일 트위터! 깜짝이야. 데뷔를 생일 트위터. 데뷔을 새! 이거야! 깜짝 있어. 새데비! 새데비? 새데비? 재데비하나? 우리 재데비하나? 재데비하나? 너 재데비를 한 번 넣어봐. 데뷔 다시 하고 싶어? 새 데뷔인데? 근데 뭔가 위가 들어가야 한 번 글자가 위용위용? 그치? 이거를... 위용위용과 있지? 위용위용과... 뒤를 봐, 이런 거! 그러니까 약간 뒷... 뒷장, 그러니까 뒷... 뒷... 아, 뒷태를! 뒷태를! 봐! 봐! 데뷔하는데... 쉬! 쉬! 가 Omar 설마 안 되네. 안 돼. 고소한 델. 아 기나마 너무 어이거 아파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?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찬스를 드릴까 하는데 저희 찬스 좋아해요 장관아 저희는 주신다면 버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자 렛 де 렛 де 렛 де 렛 де 렛 렛 де 렛 де 렛 찰렁아 한 번만 후 잘 보면요 찰렁아 있잖아 너 딱 여기까지만 와 알았어 준비 결국 내드는 거야? 너네 제공 시beit 동양 봉양 봉양 다음 타자 바로x2 계속 두는 거야 야 너 뭐가 야 너 뭐가 다 끝났죠 불호흡 멈췄같은 친구도 있어 멈췄같은 친구도 있어 머리 아파 왜 아웃이야 이거 가면? 길로만 가요? 이 사람 없는 데로 갔는데? 헤드 에이크? 잔디도 길이잖아요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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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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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먹자 하나만 우와 먹었어 먹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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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면 좀 더 내 조금만 더 왜 그래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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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니아 언니 잘 조심해야 돼? 언니 가 여기로 가는 거야? 슬쩍 불어 슬쩍 너무 와레버 유호완차 아니야? 걸쳐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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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남았습니다 20초는 어때? 다음 짠 누구야? 응기야 응기야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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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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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두 번째 두 번째 아 좀 이상해 오 얘 잘했어 뭐가 잘했어 뭐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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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힌트 두 개 나왔었어 두 개 나왔었어요 두 개 나왔었어요 대박이죠?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있으니까 네 돌아왔어 애의 이 위 에 순서다 위 에 애의 이 위 에 에 저거는 에 뭐의 위 에 아니야? 위에 그러면 해 애들 아 위 애들아 위 태양의 소외는 내가 아무나를 따져라 태 치크 태어라 그랬는데 왜 리듬치 아 와 이거 진려 태블릿 위에 태블릿 위에 태블릿 위에 태블릿 위에 태블릿 위에 맞다 태블릿 위에 그거 있는데 맞아 안 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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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태블릿 뒤에 태블릿 뒤에 태블릿 뒤에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근데 나 못 봤어 근데 근데 태블릿 뒤에 태블릿 뒤에 밀당이 너무 심해 그래서 저는 에이스를 뽑아 그냥 아무나 뽑아 밀당이 에이스 밀당이 에이스 너 해 너 해 너 해 저희 차량이요 에이스에요 에이스입니다 이제 뒤에 알려주세요 겁쟁이 에이스 그렇게 쉽게 뽑는게 아니고요 아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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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의 전용 게임 아니야? 혹시 에이스는 특혜가 있나요? 에이스는 과자를 먹을 수 있어요 에이스 과자를 먹을 수 있어? 네 에이스 과자를 먹을 수 있어? 우 포장방 재미있다 너 이렇게 나눴니? 무슨 고스톱 하듯이 나눴냐? 근데 우리 이렇게 나눠 아니야 근데 나 할 일 나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뒤집을 거야 한 과일이 다섯 개가 되면 그럼 총 치면 총 총 놓인 게 다섯 개가 되는 아니지 아니지 한 과일이 2 플러스 3 해서 5 그렇지. 굳이 2 플러스 3이 아니라 1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뭘 해도 다 5 이상 나올 거 아니야, 답이? 아니 근데 5가 나와야 돼. 정확히 5. 일단 해보면 알 거야.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한 판밖에 없다는 거죠. 두 번이야, 한 번이야. 연습 게임 더 필요 없어. 하면서 배우는 거야. 근데 갈 때 꼭 카드를 다 들고 가는 거야? 아니 아니 그냥 띠가야 돼. 종을 치는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갔다. 근데 잘못 치면 가져가는 거라고요? 잘못 치면 한 장씩 줘야 돼. 근데 자리가 좀 자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자기 자리 앞에다 놓으면 되니까. 이거 다리를 이렇게나야겠네. 이렇게 해야겠다. 어, 이거. 난 그냥 예전에 달리면 달려야겠다. 아. 이거 계속 달려도 돼요? 스피드해요. 최강 배우의 첫 미팅 중 어? 뭐야? 뭐? 아니지? 맞잖아. 일곱개잖아. 그리고 안 하는 상자 진짜. 아, 진짜? 일곱개구나? 진짜 실리고 있어. 그리고 헷갈리게 해. 헷갈리게 이렇게 놓지 말아야겠다. 알았어, 알았어. 어치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렛츠기 릿. 뭐야, 내 미스터. 아래, 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러분 쉬지 않으실게요. 내 바다를 다 벗게 됐어. 언니도... 진짜 큰 도둑들 다들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